서울시는 오는 11일부터 다음 달 말까지 경동시장 신관 청년몰에서 루프탑 푸드트럭 야시장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. 서울시는 앞서 경동시장에 문을 연 금성 전파사, 스타벅스와 함께 이번 야시장을 3대 명소로 조성해 시민들의 발길을 끌겠다는 계획입니다. 야시장에선 DJ 공연과 버스킹 등 문화 행사도 함께 진행합니다. 서울시는 조례 개정으로 푸드트럭 설치 장소가 한정돼 있는 규제를 풀어 전통시장 내 민영 주차장에 설치하면서 실현됐다고 설명했습니다.